2019년 8월 31일자 교수 정년 퇴치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복사로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시고 평과 위로 남겨놓으신 교수님의 성적은 조직원 모두의 마음에 감신될 교수입니다. 숙명에 숙명적으로 교수님으로 오셨고 교수의 직군은 교육과 연구와 행사와 숙명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한결같이 주어진 역량과 특징과 여권 아래서 세 분 모두 너무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의 아간에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건강 120세까지 참수하시고 숙명을 위해서도 여전히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활동이 가능했던 그 모두가 우리 숙명에 자유롭고 자율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교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퇴직의 순간으로 추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례의 시간입니다. 세상에 성공해야 행복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행복한 것이 곧 성공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제가 성공해서 행복하기 위한 매일매일 사는 즐겁고 행복해 성공을 보시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나마 꼭 하고 싶었던 감사 인사를 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의 영원한 기쁨이오 자랑거리입니다. 신의한 국문을 두고 있는 저는 이들의 전적인 사랑과 후원의 힘으로 대학 교수기과 모든 고집을 수행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